네, 이제 메인 디시 시작합니다. 매콤한? 크레이지 핫 스파이시 불닭발! 좋아? 통했네! 좋아! 이거 하나 먹어봐요. 이거는 괜찮네. 닭발. 먹어봐요. 맛있어. 아줌마? 아이스 워터? 우와, 물 좀 드세요. 이게 시클하고 참 편안하게. 시원해요? 예, 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요. 이건 뭡니까?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건 가이드 서비스예요. 얼마예요? 22,000원이에요. 아, 쏘지. 안녕하세요. 네. 은비 아빠시죠? 네. 왔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은비! 수고했어요! 아빠 뽀뽀. 음, 자, 짠! 우와, 아빠 최고! 자, 들어! 가자, 우리 은비 가자!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는 손사탕! 그리고 이비하는 장소로는 왜 그래요? 그, 저 호텔이 어디 있나? 뭐라고요? 아, 지금 혹시 114만원을 저 사신 거예요? 아, 진짜 경찰 부를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아, 미쳤어요, 진짜? 왜 그래요? 저, 토일레를, I'm serious! 아! 그, 저 호텔 화장실! 아, 호텔은 없고 저쪽에 공주 화장실이 있어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거기에 공주 화장실! 아, 돈 없잖아! 안 가! 아, 깨끗해요! 가요, 얼른! 기대도 없잖아! 아, 요즘 공주 화장실은 기대 있거든요! 아, 빨리 와요! 아, 진짜! 아, 되게 안 좋네! 이리 오세요! 계속 götagain Sabinawalk 아, 은하 감사합니다.